인천 SST 랜더스 필드 1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승리 초구는 몸쪽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냉쪽공의 스윙 삼진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5개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오리 22개의 홈런 78.6 카운트입니다 다깥쪽 빠집니다 1볼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1입니다 지금도 페스티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2루수 2아웃 5개 3번 카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6리 초구 갑니다 3루수 땅골입니다 3루수 잡았고요 3아웃 되었습니다 공수교대 SSG 랜더스의 파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반 투표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1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18개의 홈런 5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5중간 쪽으로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폼 초신수 시즌 19호까지 맞냐는 순간 넘어갔어요 SSG 랜더스가 선치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다음 타자는 최지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2 초구입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지금 페스티볼이 굉장히 좋죠 2구 타격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SSG 랜더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3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3리 15개의 홈런 5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헛스윙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툴 3구째 2구 스트라이크 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파운드를 올려놨습니다 4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첼리 5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원아웃 1로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먹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 2개로 파운드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몸쪽 공의 스윙 2타자 연속 3진입니다 5개 5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3리 12개의 홈런 5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 주자 띕니다 서로 성공 지금의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볼 원 스트라이크 3구째 원앤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원 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타석의 6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구리 10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3구 3진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의 별이 빠지도 않죠 2회 초 엘비 트위스트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서주입니다 시즌 4할 2위 23개의 홈런 6경기 연수 반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 2품 7리 17개의 홈런 초구 왼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다석의 문고경 선수입니다 시즌 4 2품 7리 19개의 홈런 1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인융을 종료합니다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스컨은 2대0 2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말로 갑니다 2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품 시즌 4루까지 13개의 홈런 6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군을 때렸습니다 2군은 포올 마운드에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4구 맞겠습니다 4구 때립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공 4개가 모두 페스티볼로 너무 정직하게 승부를 걸었어요 8번 타자 오태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품 2위 8개의 홈런 4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띕니다 도로 성공 지금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1루스 정리한 1루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9번 타자 김민식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품 8개의 홈런 43타점 기록하고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3루 3루를 때립니다 3루를 때립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잡겠다는 시도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대거 지금은 두 타자 모두 3루 중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초구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배 돌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수건을 승대야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3회 초 LG 트위스의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지진 4할 4품 5위 18개의 홈런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8번 타자 김민정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1루수 땅고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구하고 계십니다 5개 2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CJ 3할 9품 오리 10개의 홈런 1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중간 약간 침침 타구 고익수 한유선이 특정합니다 고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오늘의 차원으로 3단 원피를 만들어내네요 투구하는 상대역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4회 초 LG 트위스의 공격입니다 타수는 한 바퀴 돌았습니다 펀두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상진이었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유격 잡았고요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위스입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우쪽 땅볼이었습니다 3도 수호 1루에서 9대입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때립니다 조국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2번은 3대역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말로 갑니다 5회 초 LG 트위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위스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1우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에는 우지환 선수입니다 추구 2루 땅볼 2루수 잡았고요 2아웃 지금은 올해 배트가 닿았어요 6번 타자 문고경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경사탄을 기록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뚱봉이었습니다 초구는 퍼스윙 뒷급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1루로 3아웃 5회 만으로 갑니다 5회 만으로 갑니다 6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민정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4호 원아웃 9번 타자 호도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 증궁이었습니다 우중단 쪽으로 갑니다 흠타구 우익수 증궁으로 갑니다 아 지금 맞는 손으로 홈런이면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맞는 타구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점 만회한 LG 트윗스 점수는 3대1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30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베스트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어웃겠습니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커브를 완전히 노리고 타러 왔어요 투어웃 이후에 타자가 추모합니다 다음 타자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투구 센터 쪽 큰 타구 중견수 초 체감이라던 포기 넘어갑니다 투어웃런 지진 4호 홈런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플스윙으로 연결했어요 LG 트윈스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3대3 동점 타석의 4번 타자 호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불러났습니다 결국은 날려버려라 5익수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3대3 동점 6회말로 갑니다 10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추부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윙 삼진 지금은 절대적으로 분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보니 안패로 허용한 것 같아요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7번 타자 존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골로 물러났었습니다 왼쪽 자 어디까지 감정까지 감정 넘어갑니다 프로봄반 시즌 10-4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혼노님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물러났습니다 전화구의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유격수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포도한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1루수 땅골입니다 1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코어는 5대3 2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말로 갑니다 7회말로 갑니다 7회말로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3전 아웃 8상진으로 아웃포인트 잡았습니다 지금은 자신감이 확실히 올랐죠 빠른 건 3개로 아웃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3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초구는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들어옵니다 3진 2타자 연속 3진 공심타자 상태로 도망가지 않는 자신의 끝을 보일 수 있습니다 4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1루 땅고 1루수 잡았고요 직접 투어는 5대3 2점차 LG가 앞서 8회초로 가겠습니다 8회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2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홍창기 선수입니다 3루 땅고 3루수 잡았고요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잡아당긴 타구 고익수 쫓아갑니다 타우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날려버려 날려버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안타합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이번 이닝에서 처음으로 핏바이비치 공이 나왔습니다 2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조회 찬스를 잡았습니다 파울입니다 타자 입장에서 제일 아쉬울 때가 실투가 파울이 됐을 때인데 지금이 그 모습이었어요 이루스 3아웃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투어는 5대3 두 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터대 날려갑니다 교체하네요 9회 초 LG 트윗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수익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고르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뒷급을 맞습니다 몸쪽 거 2루수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연아웃 타격 누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8번 타자 김민정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투구 보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어디까지 당장 넘어갑니다 토론 홈런 김민정 시즌 3호 홈런 9점을 더 추가하는 LG 트윗스 점수는 7대4 타석의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높은국 때립니다 1루로 송구 LG 트윗스가 4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한타 센터쪽 타구입니다 중견수 앞 안타입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와 1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프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좌중간을 완전히 가릅니다 좌중간을 완전히 가릅니다 5타자 연속 한타 2루와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홈에서 아웃입니다 1타점 점수 1호타 점수는 8대4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윗스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바깥쪽 밀어치습니다 유기업스 3아웃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8대4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말로 갑니다 9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최정서우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한타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4G 패스볼이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1호수 정리하 1호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5개 4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를 때립니다 유격수가 쫓아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주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선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구는 바꿨죠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3구째 3구를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로 6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좌측에 좌측에 안타합니다 주자는 3로 1로가 됐습니다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1, 3루입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 3아웃 됐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